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시참대회 명장컵4 2017 명장컵4 네번째 마지막 종목 파워쿵쿵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단은요 8인 이하였을 때는 한방에 다같이 들어가서 한방에 다같이 들어가서 5경기 동안 다수의 승리자를 한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걸로 제가 정했습니다 5경기 동안 누가 과연 우승을 많이 하게 될지 만약 5경기 했는데 5명이 한 명씩 우승을 했다 그럼 한 판 더 합니다 요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이 시참대회 명장컵4의 최종 우승자가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네 자 어 여기서 말이죠 현재 1점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드래곤 나이트님 그리고 리소스님 명장님이고 싶은데 아무튼 드래곤 나이트님과 리소스님 이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은 어 정말 이제 좀 많이 가깝죠 게이밍 마우스와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우승자가 되고 우승컵을 들어올릴지 게이밍 마우스를 득템할지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 쿠르타에 나서는 분들 제가 속암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린님 네 실력 수준 완전 똥손입니다 컨트롤시 컨트롤 V 하셨나요 공군님 얻어오세요 하나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들어오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약속 지킨 사나이 네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짜그리 대장님은 네 크리스찬 네 조회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마스터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객 1년 아 감사합니다 쿵쿵따 못하지만 그냥 참가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한 번씩 한 방을 매겨요 너브리구리님의 스타레프트 참여처럼 다음 분 보도록 할게요 리소스님 1년 동안 시청하셨고 감사합니다 저 쿵쿵따 진짜 못해요 봐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여기서도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나 이제부터 안 믿을라고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예 하도 겸손이 금손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드래곤 나이트님 시청기간 1년 2개월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명장컵에 쿵쿵따를 제안한 드나입니다 제안자답게 능력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우승과 우승 두마리의 토끼 노르라 트래블 명장컵 화이팅을 외치셨네요 명장님이 제 다음 칸으로 오시면은 마이너스 100점 아이나 음 저 칸 선택은 랜덤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세 번째 난쟁이님 난쟁이 형님께서 쿵따를 신청하셨습니다 5결정도 보셨고요 제가 왕년에 국어 100점 맞았습니다 아하 아 이분의 왕년은 또 국어 점수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참가자분들 모두 다 소감을 한 번씩 받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조 B조 C조 D조 나눈거는 형식상 나눈거고 자 이 난쟁님 드래곤님 웨님님 마스터님 리소스님 5분 입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을 만들게요 여기서 어 잠깐만 슈퍼 자 뭘 해야 된다고 했지 뭐 체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금지하는거 만들면 되나 그냥 일단 네 아 만들고 네 자 싱글이고요 팀폴도 있네 팀폴도 있네 비밀번호는요 비밀번호 486 들어오세요 아 여기있네요 예 노템으로 할거구요 라운드는 9라운드까지 합시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까 네 잠깐만 라운드는 한 라운드를 할 때 5경기 그러면은 금지요도 있어요 금지요는 뭐지 금지요는 뭐죠 라운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기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냥 5경기 하겠다 예 5경기로 할게요 그러면 네 대답 못할 말들 예 한번 못쓰게 하는 겁니다 아 금지요를 호용해야되나 욕한 욕같은거 되나요 욕하시면 안되는데 이상해라는 말에 대답을 못하면 이상해가 금지요 아 그렇구나 예 강퇴당하이시라면 좀 구배 자제해주세요 라운드 5칸짜리를 5판 하는건가요 아니요 한판당 그냥 예 한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링고맨님 어서좋아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네 아니면은 3을 5판 할까 이게 상당히 빨리 돌아갈거기 때문에 라운드는 3라운드로 해서 5판 하도록 할게요 예 아 그러네 그럼 3 예 라운드는 3라운드가 한판 그래서 총 5판을 진행합니다 3호 15 15라운드가 진행될거겠죠 예 이렇게 해서 최다승자가 우승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들어오신 분이요 지금 리소스님 안들어오신거 같아요 리소스님 빨리 들어오세요 콩따가 세글자가 아니라 2글자도 적고 한글자도 적는거에요 뻥이에요 예 오늘도 모르고 오셨다니 자 리소스님 어서오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외림님이랑 리소스님이 안어오신거죠 아 12마스터님 12마스터님과 리소스님 빨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자 신마스터님 들어오셨구요 자 이거 어 섞어야되는거 아니야 지금 아 네 선착순이네요 네 네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예 왜냐면요 중계같은 뭐 관전모드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라운드 3라운드에 한판이에요 3번 해가지고 이긴 사람 한판 그래서 이제 5판을 진행을 할겁니다 금방 갈거에요 네 5판 진행해서 김착관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김착관님 감사합니다 5판 중에서 정말 최다 승리자가 우승을 가져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명자님 보내주세요 아 잠시만요 네 음 자 다오셨나요 외림님 외림님 안오셨네 아 외림님 오셨고 자 누가 안왔죠 지금 어 네 마스터님 리소스님 리소스님 안오지 아 예 추방 다시 못들어오나요 이거 네 아 추방은 못들어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다시 만들게요 1분 5 486 자 빨리 오십시오 게임 규칙 3,4 한번 보지 자 한방이랑 금지어는 한 번씩 자 들어오세요 3라운드로 너무 짧은데 5라운드 5라운드로 할게요 아 잠깐만 3라운드 3,3은 세 글자만 가능하고 아 3,3으로 할게요 3,3 3,3으로 할게요 리소스님이 안오셨네요 리소스님 빨리 오세요 리소스님 계시죠 일단 리소스님 대답은 한번 해주세요 보고 있다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든지 제가 뭐 예 상황을 알아야되니까 설마 켜놓고 잔거 아니겠죠 예 보고 있었 리소스님 일어나세요 리소스님 리소스님 일어나세요 리소스님 일어나 일어나 리하 리소스님 켜놓고 자면 어떡해요 자 일어나세요 빨리 리소스님 게임 켜야죠 아 리소스님이 지금 네 켜놓고 주무시러 갔나요 지금 어디를 간거 같은데 제트제트제트 자 그러면요 제가 카톡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플러스친구 저한테 플러스친구 톡 주신 분들은 이렇게 저랑 1대1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요 리소스님 성함이 어디였더라 음 일단 자 카톡을 갈게요 리소스님 자 리소스님 네 많이 피곤하신거 같아요 예 졸.. 졸고 계신거 같은데 리소스님 빨리 오세요 넷마블 쿵쿵 따셔야죠 네 참가하셨는데 네 참가하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끌어지면은 이제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최대한 이제 깨우는 드리겠습니다 꽁 따 재밌죠 네 자 리소스님 어 네 아 일어났습니다 아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리소스님이 드디어 깨워났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나는 강퇴 어쨌든 리소스님 깨워났습니다 네 드디어 깨워나셨네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누가 강퇴했냐 이거 아 나 아 방장을 강퇴해 방장을 왜 강퇴해 방장을 자 자 들어오세요 누구야 자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예 이런식으로 쿠데타 일으키면 안됩니다 아 아시겠죠 아 이분들 참 예 빨리 들어오세요 리소스님 콩콩 따 자 선착순입니다 이거 근데 석 섞는거 없나요 섞는거 있으면 좋은데 금지호를 허용한다 금지호를 허용한다 아 예 허용해 허용하고 어 아 자 여러분들 순발력을 알아볼수 있는 게임이죠 예 아 랜덤으로 배치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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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르게 내려오세요 비번 486이요 몽롱합니다 예 잠결에 욕 치시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명장컵 네번째 종목 파워콩콩따 경기 맞네요 예 와 잠깐만 562점 자 양력을 볼까요 18승 0패에요 교장한거 아니죠 8승 0패 오케이 오케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능대장치가 펼쳐질거 같아요 자 라운드는 5라운드로 해서 5라운드가 모두 지나면 한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 한판이 끝나서 누군가 이겼어요 명장님이 또 이겼어 그 명장님이 5경기를 모두 이겼을 때 명장님의 승리에요 뭐 이런식으로 예를 든 겁니다 5라운드의 한판이에요 그래서 즉 5라운드 아 예 죄송합니다 5경기를 할거니까 5,5,25 25판이 되겠죠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5라운드는 좀 예 3라운드는 좀 짧다고 얘기해서 5라운드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해주세요 슈윽 누구도 똘리하네 아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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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경기 시작합니다 난쟁님, 드래곤하이트님, 리소스님, 외림님, 명장님, 신마스터님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친구야 아니죠 아 지금 아 뭔가요 지금 벌써 벌써 끝났습니다 구 자 구로 해야죠 빨리 구구단 좋습니다 단세포 야 포 포청천 오 나한테 온다 이제 천 천리마 마 마 마그마 마 마 마파람 마파람 네 좋습니다 남 자 점점 빨라져요 야 남댓문 문지기 야 뭐야 기찻길 야 빠르 야 내 차례 무 무 무사장 무다리 무다리 아 네 자 리 리어카 좋습니다 카 어 점점 빨라져요 저 카센터 터미널 널 널 널뛰기 길 기레기 기찻길 기름길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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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 만 만 만 만 만두국 만두국 좋아요 그렇지 가는구나 아 아깝다 시미마스터님 뇌정지 르센파 뭐야 저런것도 있어 파 파김치 치 치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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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돌이 해야지 와 퍼 퍼 뭐야 퍼 퍼센트 그렇지 트 트랜스 트랜스 아 네 트럼프 턴 치돌이 스위스 빠른데요 자 스 스피드 드드드드드 드래곤 드래곤 드라마 마그마 좋아요 마 그렇지 잘가시게 안녕 자 아니죠 예 네 들 들 들깨로 해요 들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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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들깨름 아이고 들깨름 들러리해 들러리 아하 네 잘가시게 네 잘가세요 기 자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기 누구야 기레기 기 아이고 자 기 기찻길 길동무 길동무 쿵쿵따 무궁화 쿵쿵따 화 화장실 실장님 쿵쿵따 그렇지 임창정 아 네 뭐 많은데요 예 마나미님 어서세요 아냐입니다 임창정 정 정말산이죠 정석룡 정석룡 왜 안되요 정석룡 왜 안되요 아 정석룡 있는데 자 기레기 네 길 길동무 무다리 그렇지 그렇지 리어카 좋아요 네 카센터 터미널 널 널뛰기 기름칠 야 칠 칠 질문이 뭐라고 아 질문이 뭐야 나 믿었는데 리서스님 와 나 자 이렇게 해서 드래곤하이트님이 첫번째 라운드 승리자로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리구요 자 드래곤하이트님 1점 얻었습니다 일단 다섯판중에 최다 승리자가 우승하는거에요 자 그러면은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레드해주세요 야 아깝다 야 드래곤하이트님이 잘하네 아 자 레드해주세요 신마스터님 본인이요 본인 자 신마스터님 레드해주세요 레디 자 네 시작합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아 네 외림님 명장님 난쟁님 드래곤하이트님 리소스님 신마스터님 경기 시작합니다 광복절이죠 회 회 회 뭐야 회 아 타자를 못치겠네 회장님 임금님 임창정 아 네 정수기도 있는데요 예 정수기 자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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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와와 와 뭐야 와이프가 있네 예 프랑스 있죠 예 예 스위스 쓰레기 덴 크레용 용용용용용용용용용 영트림 와 나 죽을 뻔했다 이거 와 자 자 네 잘가시게 그렇지 내가 보냈다 자 2라운드 제가 승리 가져갈 수 있겠네요 좋아요 보냈어요 흐흐 흐흐 흐흐흐 자 복 복자리 리어카 쿵쿵따 카센터 터미널 아 아 가나요 널뛰기 기차킬 쿵쿵따 잘가 아 아깝다 와 와 장난아니야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제 이효리 이사이 도와줘요 이장네임네 임금님 임수혁 어 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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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꼬쇠가 있네 자 맞는데요 네 리세탈기 기기 어 다행입니다 네 기이 자 기 없죠 이제 기레기 틴스타 타 타이어 빨라지다 야야야야 어어 어물전 전 전봇대 아 뭐야 야 아 칠시간 줘야지 이거는 아 잠깐만요 타자 칠시간 줘야될거 아니야 절레절레 절 절 절삭기 누구냐 아아 나 절 빨리 알려줘 아 잠깐만요 아 누구야 아 여러분들 너무하네 아 나할때 왜 안할려줘 아핰 나 진짜 아 이렇게 한다 이거지 알았어요 예 특 내 차례인가요? 댕절 특례법 저 속롱님 어디서 오세요 하냐입니다 전레절레 저레 하하 오희님 바바바바밤 그렇지 서 임창정 좋아요 야 드로나이프님이 진짜 압도적이네 어 안할려줄수있죠 그렇죠 야 가나요? 네 야아 이렇게해서 드래곤아이트님 또 독보적으로 야아 잘하네 사랑해 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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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를 왜하네 자 서방님 혁 혁거세 인터밀러님 어서요 세탁기 기호틴 기호틴이 뭐야 근데 틴스타 타조알 알깍이 있죠 알맹이 이발소 좋아요 빠르죠 어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임 임창정 정 아 빠른데요 아 잘가시게 네 아 근데 좋은게 아니야 내가 점수 따야되는데 지금 아 끝났어 네 또다시 드래곤아이트님이 1점 획득합니다 다섯 경기중에 2점을 획득했어요 만약에 예 여기서 네 한번 더 된다면은 네 한번 더 드래곤아이트님이 이기면은 다섯판중에 3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사실상 드래곤아이트님의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레디하시고 자 그럼 다들 드래곤아이트님 할 때 견제를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들 예 그걸 생각을 해야되요 자 드래곤아이트님이 가능성도 있고 리소스님도 이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경기 시작합니다 자 심마스터님 드래곤아이트님 외림님 명장 리소스님 난쟁님 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림자 자물쇠 꽁꽁땅 쇠그릇 야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뭐야 파김치 어라 어라 어머니 예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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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이럴 수 이 이가 계속 나와요 그렇지 이발소 소머리 좋아요 빠르다 이번에 아 이가 계속 나와요 리오카 빠르다 어 내 차례 위험한데 이러면 터미널 어 타미널 터미널 갑니다 널빤지 와 지 지랄 안되나요? 아 예 기누션 현 뭐야 천차다 아 다행이다 아 감사합니다 어시스트 아 나 죽을 뻔했네 이 새끼 그렇죠 네 아 근데 여기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좀 이겨줘야 돼 견제를 해야 돼 드래곤 나이트님을 임금장 어 네 안녕 잘가 뭐하나요 마이너스 칠칠 싫은가요? 너 국어 100점이라네 명점 죽어주시면 견제 가능합니다 나한테 그러기 들어오기 기레기 기화기 자 기름칠 김치 자 산 많죠 산토끼 키토산 어 뭐야 키토산이 안 돼 끼인각 다행이다 아나 이거 다 드래곤아이트 팀이 어시스트 해야죠 점수 따네 자외선 안되다 와 와 제가 희생을 할게요 그냥 일부러 죽었습니다 드래곤아이트 팀이 견제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기면 드래곤아이트님이 점수 먹는다니까 드래곤아이트 팀이 친거를 여러분들 쓰면은 드래곤아이트 팀한테 점수 가는거에요 이런 이효리 아나 주지마 드래곤아이트한테 죽으면 안돼 자 외림님 몰아줘야돼 외림님 아니야 야 너가 죽으면 안돼 야 빨리 아나 잘했어 잘했는데 그래 나쁘지 않다 리소스님 몰아줘야겠네 어 좋아 그래 나쁘지 않아 좋아 기름칠 쿵쿵따 고양이 눈님 어디서 좋아하냐 칠면조 아 아깝다 말 말타기 쿵쿵따 기레기 기레기 아 다챠 아나 조시 한방 보내요 기찻길 좋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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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치면 안돼 말치면 안된다 그렇죠 야 이러면요 380 동점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야 자 이러면 말이죠 남은 두판에서 만약에 리소스님이 두번더 이기면요 이거 모르는겁니다 다섯판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두판을 더해서 리소스님이 이길 수 있게 됐네 한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를 해주세요 그러면 야 이거 여기서 네 동점자가 나왔네요 한판 더 될 줄 알았는데 예 아 이미 3승했는데 예 다섯판을 해서 최종 다섯 승리자가 뽑히는거죠 지금 일단 3승 1승이잖아요 두판 더했는데 만약에 리소스님이 2승 더 했다 네 그렇게 되는거죠 수영합니다 자 외림님 시비마스터님 난쟁님 명장 리소스님 아 데르나님 야 한방이다 이거 야 이거 어렵겠는데 아 수영합니다 예 몰아주는거 웃겨 시바 예 이새끼 이런거 안돼요 야 너 욕하냐 욕하면 안돼요 submarines 이지혀 아 깜짝이야 아 네 해 해 하하하 아하 하하하하하 해외헤하 tau 해 해야죠 하하하 룸룸룸 룸룸한 아 개웃기네 라디오 오디오 자 오디션 천 현찬타 아 리소스님이 점수를 못잡을 것 같은데요 지잡이 이사이 이유리 이발소 나 쳤다 아 나 쳤는데 왜 소머리 천소머리가 아니라 아이씨 아아나 소머리 했는데 진짜 다리미 쿵쿵따 부양부 미술사 쿵쿵따 싸이비 쿵쿵따 비비크림 비비크림 비와 있다 비와 있다 비명장 비명장 아이고 외림님 아 안타깝네요 순발력이 운빨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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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운빨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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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빨겜 하셔야지 화장실 쿵쿵따 실내와 실내와 실력자 자아 충수 그렇지 수저 수 수젓갈 아이고 산중턱 턱 턱바지 소 소머리 소머리 2 2 2회택 있다 아 다행이다 아 2회택 감독님 아니야 택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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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근데 처음 알았네요 예 2회택 축구선수 몰라요 축구선수 옛날 감독님 예 아 다행이다 아 못갔네 2효리 이지혜 콩콩따 해 해 끝났죠 해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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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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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빨리 웃어 웃어야죠 아 해헤헤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트리모나 팀이 또다시 승리하면서 네 번째 종목인 명장컵 파워쿵쿵타 명장컵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돼서 1점을 더 추가해요 총 2점으로 드래곤하이트님이 시청자 참여되어 명장컵4의 최종 우승자로 결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이 순간부터 레전드 갓 칭호를 불러야 됩니다 참여자분들 모두 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드래곤하이트님께는 제가 준비한 상품인 게임임마우스 삼성 게임임마우스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 카카오톡으로 중소를 보내주세요 성함이랑 핸드폰 번호랑 축하드립니다 네 자 9라운드 해보자구요 한방단호 키고 오케이 콜 네 아쉽죠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래곤하이트님이 입장할때마다 다른 시청자분들은 안그래도 돼요 참가자분들은 드래곤하이트님이 입장할때마다 어휴 안녕하십니까 레전드 갓 드래곤하이트님 나가실때마다 어휴 들어가십쇼 레전드 갓 드래곤하이트님 드래곤... 아 저... 레전드 갓칭호를 꼭 붙여야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7일동안 고정매니저가 될거에요 잘릴릴없습니다 이제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한번 네 후우 복이 있네요 예 항상 먹을 복도 있어요 뭐 뭐 소물이 먹었다고 막 예 먹을 복도 있고 정말 복이 많으시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디 한번 잠깐 예 우승은 하셨으니까 게임도 게임이지만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들어와주세요 자 디스코드에 들어와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전... 어 뭐야 명장 예능으로 들어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난쟁님 욕치면 안돼요 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자신 네 네 가지 종목을 다 거쳐서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게르보나이트님이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피퍼올라인3 그리고 어설트 기어 그리고 이... 넷마블 파워쿵쿵따까지 네 가지 종목을 모두 이제 어... 신청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아... 네 상당히 뭐 이제 긴 여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래곤하이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일단 뭐 이제 본인이 어... 최종 우승자가 됐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구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니게임방송 자 죄송합니다 네 연결이 끊겼네요 여보세요 어... 통신이 불안정한가보요 예예예 아 그 뭔가 겸손이 없을때는 통신이 좀 에러나더라구요 예 자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할게요 드래곤하이트님 예 일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이게 뭐 ㅋㅋㅋㅋㅋㅋㅋ 아 기쁘시죠? 행복하시구요 네 mean 네 제가 이렇게 우승한거 보다 네네 명장님이 네 힙합광탈한게 더 행복한머까지 rezR 자 감사합니다 리 aht님 자 이 게임은 명장의 예능게임방송과 함께합니다 드래곤하이트님이 사정상 예 똥마렵다고 해가지고 나가셨네요 아 계시네요 여보세요 아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연결이 너무 불안정하네요 아 이게 연결이 지 맘대로 예 마음이 담겨있어요 예 자 피파 광탈한 거라고 잘못 들은 거죠 제가 어? 제가 그런 소리 했나요? 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저 귀가 잘못했네요 자 아무튼 뭐 드래곤하이트님 뭐 피파 런스리 스타그랩트 그리고 어설틀 기어 파워쿵쿵따까지 하나의 종목씩 제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일리프트 너보리구리님과 호흡을 맞췄는데 어땠어요? 아 네 일단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 드리자면 네네 예 여기 전파님이 없으신데 전파님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자 엎드려 빠치세요 빨리 제가 좀 추잡했 아 이거 명장님이 해도 된다 그래서 했는데 예 명장님이 잘못된 것 같네요 왜 나야 왜 나예요 엎드려 빠치세요 예 같이 합시다 같이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예 명장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저 열심히 했죠 예 스타 광탈했어요 아니면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드래곤아이트님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잘못했어 안했어 명장님 저털 명장님 예 어 들어보니까 예예 그 지금 모든 종목 다 광탈하셨네요 아 그러게 되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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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악가림 잘하세요 제 악가림 얘기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드래곤아이트님 스타그레프트는 네 이제 전파님께 미안하단 말씀과 같은 팀이었던 너블리그리님께 뭐 감사나 뭐 그런 고마움의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건 이따 말씀 드리겠는데 명장님 근데 좀 말이 짧으시네요 아 아 예 레전드갓 드래곤아이트님 예 예 아 네 명광탈님 아 지금 레전드갓 친구는 좋은데 명광탈은 왜 묻나요 예 예 아 네네 아무튼 너블리그리님이 스타 저를 잘 케어해주셔서 네네네 그분에 이긴것 같은데 제가 또 고마워뿅을 가져가니까 너무 예예예 아 예 아 드래곤아이트님께서 열심히 하셨죠 예 아 그 다음에 두번째 종목이었던 어설틀 기어 어설틀 기어 어설틀 기어는 뭐 어땠습니까? 드래곤아이트님 점수를 따지 못했는데요 네 제가 그냥 그 자릿수가 하나 부족해서 네네 그 옛날에 딸기님 예 계셨을때 제가 딸기님을 수련시켜서 우승을 시켰던 그런 기억으로 아 수련시켰다 이 얘기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허허 아닙니다 딸기님이랑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 그래요? 그 기억으로 외림님을 또 이렇게 이렇게 수련을 시켜서 아하 흥을 시켜보려 했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리소스님이 너무 쓰읍 크롭팀 모습으로 못했다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거 같군요 아 그러게 말하는거 아니에요? 리소스님이 어떻게 보면 어설틱이었기에 예예 그 명장님이죠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뭐에요? 말 잘하세요 리소스님이 생각하시는 나름인것 같습니다 리소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왜 넘겨 뭐하시는거에요? 아니 칭찬이에요 뭐에요? 제가 제가 좋은 뜻으로 말했다 해도 리소스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 제가 표현을 알리게 할 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엄청 그 경기 지켜봤을때도 그렇지만 상대할때도 네네 그 아주 유연한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예 그 플레이를 만들어가는게 아 어린선수 역시 어린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하 예 네 어리니까 저런 생각이 나오는것 같다 아 아 그리고 네 분명 준비완료를 하면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신상태가 좀 안좋네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또 괜찮나요? 아 혹시 예 명장님 혹시 지금 미국에서 하시나요? 짜그린이나 같이 아 죄송한데 저 여기 화성이에요 예 아 아 경기도 화성인가요? 아 그럼요 아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드랍스 타고가지고 잠깐 여기서 위성생중계하고 있어요 예 눌러왔는데 마치 노트북 들고 예 방송하고 있네요 예 거기에도 명장티비 보는 외계인이 있나요? 아 있어요 예 히드라랑 뭐 이렇게 질럿이라는 분이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하네요 예 웃고 있어요 예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좀 저 가능할까요? 아 예 일로와봐 일로와봐 시허스 올타임이 가운 부합 라사슬 아 옆에 어 옆에 친구들 많아요 얘 옆에 이름 뭐라고? 너 이름 뭐야? 스카우트 카우트 일로와봐 엠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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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옆에 누구야? 세월하고 성이 뭐야? 커 커세요 일로와봐 흐흐흐흫 흐흐흫 혹시 화성이 아니라 아이어에 내리신 게 아닌가 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잘못 내린 거 같은데요 지금 아 배틀리시라고요? 예예예 아 이름이 좀 특이하시네 하는 게임이 뭐예요 배틀그라운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나주 쿨쇼 어글레지드 메드기! 메리툴 슈드쿨스 리슈딩 트랜스미션 와이프가 누구예요 레이스? 레이스 데코와 아 예 일로와라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쑥스러워하네 쑥스러워하네 괜찮아 괜찮아 일로와봐 아 그래 옆에 쟤 누구냐 쟤 아 수줍어하는 애가 있네 A형이야? 이름이 뭐야 오버러드 일로와봐 무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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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야 잔치네 아 명장TV가 이렇게 또 뻗어가네요 예 거기 애완동물도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애완동물이요? 아 저 유태한.. 스커지라고 아 스커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괜찮아 스커지 예 귀여워요 예 대한민국의 치와와 같은 애야 일로와봐 흐으.. 흐으으으으.. 흑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증구가 약간 한번씩 예 유기견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팔려버린다고 있어요 예 들어가 들어가 제가 입양했거든요 그래 들어가고 야 잔치네 야 어이 쟤 누구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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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기 또 이제 또 고스트가 또.. 아 고스트.. 아 벙어리야? 알았어 들어가봐 얜 준비가 안 됐구나 ㅎㅎㅎㅎㅎ 벙원이래 마스크 썼어요 감기 걸렸나봐요 어 탱크 일로와봐 따운따라단 따운따라단 좋아 그래 들어와 아버님 친구 친구 챙겨드리고 이야 파티네요 정말 예 잘 봤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제 화성에서 또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 상당히 뚝김네요 이렇게 명장의 예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네요 예 자 아무튼 네 드르몬 나이트님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각각 상대했을때 좀 까다로웠던 상대 피펄라인스는 누군가요? 아 네 일단 그 개막전에 인터밀라닌이 있을때 정말 뜻깊었고 아 네네 마치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았던 그런 너의 이름인거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인터밀라님께 약간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표현했는데 인터밀라님 받아주시나요? 자 이런 운명의 사랑은 놓치면 안됩니다 인터밀라님 자 이렇게까지 뭐 이제 구애를 한다는건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네 화이팅 하실게요 네 자 쿵쿵따 평소에 노력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연습했나요? 제명이죠 아하 들어가세요 하하하하 네 네 잘봤습니다 자 일단 네 드로그나이트님 소감 끝났구요 마지막은 저글린과 히드라 울트라도 울트라는 들어가고 감기 걸려 목이 안좋아 저글린 와봐 일로와봐 아 좋아요 에 들어가 들어가 그래그래 아버님 잘 모시고 다녀 어 히드라 좋아 그래그래 야 얘들아 아 이따 소주 한잔하게 그래그래그래 고맙다 한심포차 기다려 어 그래그래 차 데리고 자 어 이거 뭐야 벌초가 마지막으로 한 말 하고싶다고 하네 일로와봐 잘 들었습니다 하하하하 예압두에 오 이스테릿 아 이스테릿 아 이스테릿 아 이스테릿 아 이스테릿 좋아요네 벌초까지 이렇게 잔치네요 잔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양한 어떤 외계인 가족분들과 함께 어 이렇게 인터뷰도 나눠 봤습니다 우승자 최종 우승자가 되신 드래곤 나이트님 레전드가 드래곤 나이트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백종원 우승까지 한 10번째 하하하하 아 마판에 또 꿀잼 터지네요 예에 아 예능력 뽑아내었습니다 예능불량 자 드래곤 나이트님 수고하셨구요 이벤트경기로 9라운드로 해서 한판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예 한 제가 또 명장님 집자리 오시면 잘 되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드래곤 나이트님 예 네네 마지막으로 명장TV를 위해서 뭐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어 네 마지막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어 네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자 준비하시죠 레디 갑니다 실패 스톱 토하르 헤네네네네 힝 흑 하하하하 자 구 라운드가 아니네요 예 한판만 더 하도록 할게요 아 나야 아 나까나 아 맞다 아 맞다가 왜 안돼 아 뭐지 아버지 어 자 아이씨 야 너무 시간을 너무 쫓겨나오네 아 개못해 누구냐 야 난쟁 아 나 저거 왜 댕조야 나 림룸한 쿵쿵따 한식당 쿵쿵따 당나라 쿵쿵따 라 만초 라 만초 랄랄라 아 오지랖 끝났나요 아 앞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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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앞잡이 아 앞잡이 하시라니까 아 리소스님 의외로 또 약간 순발력에서 약간 그런가요 네 다 다 많죠 다 몰라 다시다 다시다 다시마 다시마 있잖아요 다시마 다시마 아하 실현가요 지금 리소스님 언어영용 몇점이었어요 리소스님 네 렛츠게릿 운빨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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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나라 있죠 빠바바바밤 나란일 콩콩땅 일재산 칠 칠문이 안되죠 칠뜨기 있구나 맞아 유아이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기레기 기럴까 기화기 아 죽을뻔했다 아 기찻길 콩콩따 길동무 무시험 험 험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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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화진 맞다 기화진 또 있다 맞아 추기경 추기경 경보기 기라도 왜 안되 기라도 기지개 기지개 개같애 개같애 아 아 방귀 뀌지마 방귀 뀌지마 뀌지마 빨리 방귀 뀌지마 아 뀌지마 하시라니까 아 귀를 못하시네 예 억 억 설마 억 설마 억 설마 아 저게 억제기 야 억제기 저게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 왜 안써요 억제기 아 나 롤 안하세요 저게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 쓰라니까 아 아 만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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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삼아도 있는데 북거리 이천수도 있는데요 이천수 있잖아 이천수 예 수 휴일 일요일 일자리 리어카 카센타 카센타도 있는데 아 묘 하하하하하 윰뮴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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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윰뮴 잘가시게 아 드래곤아이트님이 의외로 또 털리네요 야 들 들 기름 있다 들 들 깻냐? 술 들깻냐고 술 들깻냐고 화요일 화요일있죠 화요일 화요일있죠 화요일 화장실도 있구요 화장실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와 실습실도 있구나 켈린님 어디오세요 일요일 일기장 장사꾼 꾼 아 어 꿈몬이 있어요? 아 잠깐만 이성적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니 미래가 안되나요? 기 어? 기하면 이거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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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 그렇지 빠바바밤 임망 안되네요 정발산 콩콩따 산녁귀 귀 잘가 빠이빠이 아하하하하하 네 귀 잘가 네 다시 한번 아 그래도 또 드래곤아 햄빈이 야 많이 하셨네요 이 게임을 네 자 이렇게 해서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명장TV 시청자 참여 특집 2017 명장컵 포 네 번째 마지막 종목인 파워쿵쿵쿵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즐거웠다면 쏘리 진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추천과 들샷 플러스 친구 추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저의 명장TV는요 늘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구장